뭐? 야, 하고 나오니까 별로지? 그냥 여기 놀이동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게임하고. 에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무서울 수 있어. 아빠도 그랬어. 왜, 지금 손을 왜 안 잡아? 오빠, 저게 게임이야. 아무것도 하냐. 할 수 있어. 네가 안 해봐서 그래. 집에 가서 그거 재밌었는데 뭐 얘기하지 말고. 저건 안 재밌어. 어? 안 재밌어. 뭐가 안 재밌어? 아이고, 아이고. 타고 싶다, 저거. 아, 이건 어떻게 타? 저거는 뭐, 저거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야, 리안아. 이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야, 그럼 너 맨날 텔레비 볼 때 로봇 타고 그러고 어떻게 봐? 손 잡지 말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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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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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울어 아빠가 왔잖아요 아빠가 왔잖아요 아빠가 왔잖아요 네가 아빠가 싫대하면서 갔잖아 먼저 아빠가 왔잖아요 이리 와 아빠가 왔어요 겁이 많아서 어떻게 살거야 이제 세상을 아빠가 왔어요 놀이동산 때도 그러고 아빠가 좀 무섭게 했잖아요 아니 저거 무서워 아내 무서웠어 솔직히 말해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 이유를 얘기해봐 아니 이유를 얘기해보라고 무서웠던 이유 공략 진짜야 공략 진짜 아니야 가짜야 진짜 공략 어딨어 어? 울지마 그리고 어? 잡아와 여기 우리 그래 네 엄마가 겁이 많아 나만 나만 없으면 너는 엄마 닮았어 네 엄마가 아빠만 없으면 맨날 불안해하고 그러니 에휴 야 엄마는 여자라서 당연히 겁 많은 건 당연히 너는 남자인데 어? 이렇게 무섭고 겁내면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확 무인도 혼자 딱 떨어뜨려와서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시간을 맞춰놨잖아요 어? 시간을 맞춰놨잖아요 뭔 시간을 맞춰놨? 아 네가 저거 시간에 저거 시간에 그 빨리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못하면 못 나갈까 봐? 그래 이게 무서울 수 있어 그래 아빠가 한번 받을 수 있어 그래 아빠가 생각이 짧았다 다음부터는 한 2시간짜리 터미뉴로 가자 그러면 좀 넉넉하잖아 그지? 괜찮아 무서울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 거야 에휴 리안이 오늘 잘했어 좋은 경험이야 이게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따 아빠 아이스크림 사줄게 오케이? 웃어봐 웃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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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물 나오면 이걸로 닦아 거봐 엄마가 이거 보이스카우트 갖다 하지 말랬는데 다 필요하잖아 엄마나 알지 못하면서 야 이리 와봐 해정몽으로 타러 가자 우와 해정몽마다 마차? 말 안타고? 야 비닐도 달린다 비닐왕 아이 정말 손잡지마 안 무서워 괜찮아 안 무서워 아빠 말 탈 때 같이 타요 말 말 탈래 이제 탈 수 있어? 네 같이 타요 그러니까 탈 수 있어? 네 아빠 손잡고 응? 같이 타요